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여러분! 과일은 11월 28일에 사실 뜨끈거리고 love 너무 맛있는데 저는 달콤함이 더 좋아요 매콤한 맛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해요 새콤달콤 새콤달콤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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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쫄깃쫄깃 아삭아삭 고소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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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하고 맛있어요 쫄깃쫄깃 쭈쭈쭈쭈 영양제 이 고추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참기름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의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